슈퍼 택권 파워 슈퍼 택권 파워 우리는 슈퍼 잭 힘차게 찔러요 다리도 높게 쭉 쭉 힘을 모아 다 함께 우리 모두 태권도 우리는 태권 히어로 슈퍼 잭 팝팝팝 파워 잭 악당들이 나타나면 다다다다다다 달려가줘 우리는 태권 히어로 슈퍼 잭 팝팝팝파워 잭 높이 높이 날아올라 슈퍼 택권 파워 우리는 슈퍼 잭 출동 태권 히어로 슈퍼 잭 출동 태권 히어로 슈퍼 잭 출동 태권 히어로 슈퍼 잭 우와 맛있겠다 얘들아 테이블 세팅을 좀 도와주겠니? 네 가지런이 예쁘게 놓아야지 로운, 뭐 하는 거야? 짜잔! 내가 만든 다 멋지지? 얘들아, 토마토 샐러드 다 됐다 빨리 정리해, 로운! 알았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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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 이건 태권도 발차기란다 엄마,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음, 그러면 범할아버지한테 기초부터 배우는 게 좋은데 범할아버지라면 깊은 숲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 아니세요? 맞아, 사실 그분은 오랫동안 혼자서 수련하신 태권도 마스터란다 태권도 마스터요? 응 그 할아버지 아주 무섭다고 하던데 전에 산에서 봤었는데 어흥! 하는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 헤헤헤, 엄하시긴 하지 하지만 그만큼 강한 분이란다 전 배울래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할 수 있겠니? 그럼요 태권도 발차기를 꼭 배울 거예요 하하하하 좋아, 모두들 나와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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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친 인자들 잘 숨어 있었군 꼬꼬? 꼬꼬? 역시 훈련한 보람이 있군 그렇다면 으차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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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요, 오래요 소멸탄 성공이다 역시 난 천재야 이번엔 고춧가루탄과 방구탄이다 이 봉인탄으로 슈퍼냠냠 파워의 효과를 없애버리면 슈퍼잭도 끝이야 하하하하 봉인탄 성능이 훌륭하군 이제 온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어주마 오래요, 오래요 하하하하 이 근처라고 했는데 어? 봄할아버지다 봄할아버지 봄할아버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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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이 정도의 놀라다네 저는 잭인데요 태권도를 배우러 왔어요 태권도를 배우러 왔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 내 제자가 되기엔 부족해 보이는구나 아니에요 잘 할 수 있어요 시끄러워 요즘 애들은 영 참을성이 없단 말이야 가르쳐 줄 마음 없으니 썩 돌아가라 으아! 멋진 발차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도 참아낼 수 있다구요 멋진 발차기? 네 멋진 발차기를 꼭 배우고 싶어요 좋아 그럼 다리 벌리기를 해보거라 으이 이렇게요? 음 더 벌려야지 으아! 이 녀석 엄살은 이제 오른발을 들어보거라 으이 으이 이래서야 멋진 발차기를 할 수 있겠느냐 으 범할아버지 발차기에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고 말고 발차기를 하려면 몸이 유연해야 한단다 할아버지도 뻣뻣해 보이는데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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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음 따라해보거라 으아! 준비 자세 얍! 얍! 앞차기 얍! 얍! 정권 째라기 배! 벗!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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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잭! 타격 지점에 집중을 해보거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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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냐? 으아! 마을에 레오 박사가 나타나서 가봐야겠어요 으아! 으아! 잭! 으아! 어디에 집중하라고 했지? 네? 음... 아! 타격 지점이야! 으아! 으아! 슈퍼!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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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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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프리칸이 왔다! 힝! 블레쉬롬! 원더비퀘! 슈퍼즐! 뚱치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해버렸어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조심해 알았어 기다리고 있었다, 슈퍼잭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이번에는 방해하지 못할 거다 뚱치 닌자들, 슈퍼잭을 공격해 어디서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음, 그럼의 슈퍼잭, 슈퍼 냠냠 요리가 필요해요 응 슈퍼 냠냠 파워 어? 어? 이제 뚱치민자들이 어딨는지 알겠어 슈퍼잭, 이번에는 다르다니까 아, 다시 안 보이잖아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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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슈퍼 냠냠 파워가 사라졌어 범할아버지의 태권도 발차기를 이킬 수만 있다면 레오 박사를 이길 수 있을 텐데 타격 지점에 집중을 해보거라 어? 히익! 맞아! 타격 지점에 집중하라고 하셨지 히앗! 으악! 으악! 집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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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어! 어? 으악!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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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오레오레오! 당장 멈춰! 슈퍼잭! 아직 덜 혼났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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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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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박사 이런 얕은 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 그렇다면 상상도 못 할 깊은 수를 보여주지!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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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박사가 많아졌잖아! 타고이라! 히앗! 으악! 히앗!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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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팔렸어! 히앗! 어떠냐? 상상도 못할 거라고 했지? 얘들아 당장 저 고약한 꼬마를 혼내줘라 왜 니가 명령을 내리냐? 뭐? 니가 퇴장이야? 맞아 맞아 난 어디 가짜들이 반항이야 누구라는 거야 가짜랄게 내가 진짜라고 타격 지점이 너무 많아 이건 내가 전문이지 원더비킹 지금이야 알았어 이제 됐어 집중 누가 보자 슈퍼젯 이렸다 슈퍼젯 그런 멋진 발차기는 처음 봤어 수승님이 알려주신 태권도 발차기야 수승님? 나도 배웠어야 했는데 슈퍼젯 정말 잘했어 태권도 덕분에 완벽한 태권도이 되었어요 그래 범할아버지께서 훌륭한 제자라고 칭찬하시더라 정말이야?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에이, 플래시론 넌 몸이 뻣뻣해서 태권도 하기 힘들어 아니야, 훈련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봐 어, 으어! 이런 실수 오늘도 슈퍼댓과 함께 슈퍼태권 파워 찌르기야! 발차기 호이! 슈퍼태권 파워! 신나는 태권도 다 같이 배워봐 슈퍼댓과 함께 태권! 슈퍼댓과 함께 성의의 태권도 길을 모아볼게 모든 할 수 있지 슈퍼태권 파워 용감한 슈퍼댓 태권도와 함께라면 악당대 모두 다 물리치지 오늘도 슈퍼댓과 함께 슈퍼태권 파워 찌르기야! 발차기 호이! 태권도 여러 슈퍼댓! 신나는 태권도 다 같이 배워봐 슈퍼댓과 함께 태권도! 슈퍼댓과 함께 슈퍼댓과 함께